아! 건강한 우유를 원하십니까? 건강한 프로틴을 원하십니까? 그렇다면 서울우유! 토유탄탄 프로틴 구성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늘 한 박스에 6포가 들어있습니다.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9,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. 흰우유, 딸기우유, 초코우유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정말 그냥 성장촉진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계란 2개, 우유 8잔, 단백질이 우리 머리카락, 손톱, 관절, 진짜 어디 안 필요한 데가 없어요. 걱정하지 않으시고 정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초유탄탄 프로틴입니다. 끝! 180ml 끝! 제가 바로 먹어볼게요. 건강이 들어간다, 건강이. 바닐라 아이스크림 맞죠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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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지금? 바닐라 향이 살짝 나요. 이게 우유, 이게 물이에요. 근데 물이 오히려 더 색은 진하잖아요. 여기는 이제 이렇게 융해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물에 섞은 것도 충분히 고소하고 정말 편리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. 이렇게 3개만 가져가시면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말 편하게 한 끼를 챙기실 수가 있는데 정말 영양, 고영양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서울우유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서울우유와 건강한 나날 되세요. 안녕! 갑자기 Hani 오예... 오에ange... are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